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케이크 만들어 볼게요. 케이크 1개 만드는데 색종이 5장, 작은 색종이 1장 필요합니다.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대문 접기 할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위아래 색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이번엔 X자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줄게요. 색종이를 세모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처음 모양으로 돌려놔주세요. 아래쪽 부분을 살짝 펼칩니다. 이 안쪽에 비스듬한 접은 선을 바깥쪽으로 꼬집듯이 잡아준 후 빼내주세요. 이렇게 날개가 생겼어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주머니처럼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솟은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주머니처럼 벌린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색종이의 위아래 방향을 바꾼 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색종이 살짝 둔 후 이 비스듬한 접은 선을 꼬집듯이 바깥쪽으로 빼내줍니다. 이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주머니처럼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솟아오른 날개에 사이에 손가락 넣어 주머니처럼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돌려놔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를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앞쪽에 접혀진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색종이 돌려가며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주고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앞에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양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접혀진 색종이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줄게요. 한 칸 옆으로 돌린 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방금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 아래쪽에 이 접힌 선을 따라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아래쪽으로 펼칩니다. 양쪽 옆에 있는 색종이도 접은 선 따라 그대로 안쪽으로 눌러주세요. 색종이 돌려가며 나머지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아래쪽에 생긴 이 접은 선에 맞추어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펼쳐주고 양쪽에 있는 색종이 가운데 쪽으로 접어줍니다. 한 칸 옆으로 돌려주세요. 접었던 색종이 펼칩니다. 아래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 아래쪽으로 접어내리고 양쪽에 있는 색종이 가운데 쪽으로 접어줍니다. 한 칸 옆으로 돌리고 마지막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비즈드만 접은 선이 보여요. 이 접은 선에 맞추어 모서리 위쪽으로 접어올립니다. 나머지 모두 다 접은 선에 맞추어 위쪽으로 접어 올릴게요. 그러면 한 개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이 두 개를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부분 가운데 풀칠하고 접혀진 세모를 살짝 펼쳐주세요. 두 번째 색종이를 이렇게 엇갈려서 가운데 붙여줍니다. 그리고 세워졌던 이 작은 세모들 다 모두 다 이렇게 세워줄게요. 이 세워진 작은 세모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양쪽에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쪽을 동시에 꾸욱 눌러주어서 가운데 네모 부분이 생기도록 해줍니다. 색종이 돌려가면서 작은 세모들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세모에 접혀진 색종이 사이에 양쪽 동시에 손가락을 넣어서 꾸욱 눌러줍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부풀어 올라요. 다시 해볼게요. 세워진 세모 이 접혀진 색종이 사이 속으로 손가락을 양쪽 모두 넣어주면서 동시에 눌러줍니다. 끝까지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케이크 안쪽에 들어갈 지지대를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한 번 더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립니다. 자른 색종이를 3등분으로 접어서 자국을 내줄게요. 이렇게 한쪽은 앞으로 가게 다른쪽은 뒤로 가게 S자 모양으로 서로 비슷한 간격이 되도록 맞춰준 후 위쪽을 꾸욱 눌러 자국을 내줍니다. 또는 자를 이용해 5cm의 길이를 잰 후 표시해도 됩니다. 방금 접어서 생긴 자국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줄게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오른쪽 부분을 풀칠해줍니다. 또 다른 자른 색종이를 접은 선에 맞추어 붙여서 연결할게요. 오른쪽 끝부분에 조금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색종이를 이렇게 둥글게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케이크 안쪽에 들어가는 지지대가 완성돼요. 연결해볼게요. 미리 만들어두었던 색종이 이 뾰족뾰족한 부분을 가운데 세워주세요. 그리고 세모 부분에 모두 풀칠합니다. 방금 만들어둔 지지대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세모 부분을 모두 이 지지대 위쪽으로 붙여주세요. 색종이를 돌려가면서 모두 붙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색종이도 세모 부분 가운데 세워주고 세모 부분에 모두 풀칠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색종이가 붙여지지 않는 이 지지대 쪽에 색종이를 붙여줍니다. 풀이 마를 동안 조금 기다려주면 예쁜 케이크 완성입니다. 4분의 1 크기의 작은 색종이로 초도 만들어볼게요. 색종이를 뒷면이 조금 보이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아래쪽 부분에 풀칠하고 다시 원래대로 접어서 붙여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아래쪽 부분에 나무 꼬치 막대를 놓고 돌돌돌 말아줍니다. 조금 남겨둔 후 풀칠하고 끝까지 말아올립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나무 꼬치 막대를 빼내주세요. 나무 꼬치 막대의 뾰족한 부분을 돌돌 돌려서 구멍을 내주고 연필을 이용해 조금 더 큰 구멍을 내줄게요. 그리고 촛불을 껴 넣어주면 예쁜 케이크 완성입니다.